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내 애완 공룡 트리케라토스 트레보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? 우와 엄청 큰 갈색알이다 이번 공룡은 정말 힘이 센가봐 어 그만 그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게 진짜 튼튼하다 다시 한번 으차! 우와 커다란 뿌리 있는 트리케라톱스다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우와 진짜 신기하다 뭐하는 거야? 우와 공룡나무다 나 이 공룡 알아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잖아 뭐였더라? 뭐였더라? 아! 브라키오사우루스! 브라키오사우루스! 하하하하 뭐지? 푸테라노돈? 음 그럼 안킬로사우루스? 음 잠시만 기다려봐 내 공룡사전 가져올게 안녕 여러분 난 공룡유치원의 트레보 선생님이에요 이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이죠 다른 멋진 공룡들도 소개해줄게요 핑크퐁 공룡유치원으로 놀러오세요 내 애완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? 오늘 만나볼 공룡알은 강렬한 빨간색의 파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와 이 무시무시한 발자국 좀 봐 이 공룡은 커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나봐 흠 누굴까?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잖아 무서워 아 맞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고기를 좋아하지 노래달라고? 다시 한번 던져달라고? 응응 알겠어 아 다시 한번 던져달라고? 응응 아 아 어 그렇게 세게 던지면 안되는 어 아 아 아 어쩌지 뼈가 부러져버렸어 음 음 우와 나비다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서워 안녕? 날 렉시아 어? 내가 무섭다고? 아니 아니 나는 잡기놀이를 좋아하는 아기 티라노라고 내가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유치원으로 놀러와 히히 내 애완공룡 벨로키랍토르 벨라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? 오 오늘 만나볼 알은 크기가 작고 파란색이네 이 작고 귀여운 발자국 좀 봐 우와 정말 빠르다 오늘 만나볼 공룡은 누구지? 너무 궁금해 너 정말 똑똑하다 우와 벨라키랍토르다 으아 아이고 졸리구나 잠시만 내가 잘 곳을 만들어 줄게 음 음 자 여기 음 어? 왜? 마음에 안 들어? 음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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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내가 금방 베개랑 이불 가져올께 음 음 음 음 음 음 안녕? 난 벨라. 내가 만든 집 어때? 멋있지? 다른 멋있는 작품들도 많은데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. 아! 구독 버튼 눌러줘.